와아 첫 장식 찍어먹겠습니다 하이 헬로 앙바바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오늘 세인이가 맛있는 걸 해준다고 하길래 기대하고 왔는데요 혹시 뭐일 것 같아요? 아... 뭘까? 감이 안 잡히는데 낙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생낙지? 네 생낙지 살아있는? 꿈틀꿈틀? 네 그것은 한국인들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아 저는 못먹는게 없어가지고 네 이 친구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저도 한번 같이 먹어볼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예! 가자!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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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네 보시면 이렇게 살아있는 낙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요? 이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비싸요 한 마리에 8,000원 정도 하는 그런 앤데 어우 맛있는 걸 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런 생물체를 갖고 와버리는거야 우와 우와 이 낙지가 저희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요 죽어가는 황소도 먹으면 살아나가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대부분 원래 한국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진 않아요 원래 오우야 어떡해 이것 좀 봐봐 이거 원래 너무 긴거 산거 아니야? 원래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산 것은 진짜 오리지널 낙지입니다 이거 생으로 먹다가 목에 걸리면 이거 못 몰라요 이거 못 몰라오는 거 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칼로 원래 제가 이걸 썰어서 그 다음에 익혀서 초장에 찍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칼 갖고 올까요? 우와 이 친구가 유튜브에서 살아낙기 위해서 정말 오우 음 자꾸 도망가 와 감정기 몸을 좀 봐 난 솔직히 말했어 저 다 잘 먹는데 이건 좀 어렵다 솔직히 아 와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해요 어떡하냐 난 진짜 나는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봤는데 이 이걸 먹으라고 하니 나 이거 환장하겠네 진짜 저는 먹기 힘드니까요 우선은 여러분 저는 항상 먹어도 깔끔하게 먹습니다 깔끔하게 먹습니다 네 오우 저는 초장 좋아해요 초장 초장 우와 비타바 이거 초장을 여기다가 싹 불고 여러분 저는 항상 먹어도 깔끔하게 먹습니다 깔끔하게 먹습니다 깔끔하게 먹습니다 음 맛있게 먹습니다 음 음 내가 몸에 엄청 날을 떼요 이가 얼굴을 안 보여줘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만 버리고 싶었는데 제가 가끔 출연하는데 이런 오우미의 힘 좀 봐라 와 야 이거 어쩌고도 없다 힘차려 먹어보라 이 새끼 너는 시끼, 너는 나한테 잘 먹걸렸어 너는 시끼, 너는 나한테 잘 먹걸렸어, 새끼야 진짜 맛있긴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난 초자 생각보다 이거 맛있네 그리고 저희 한국인은 원래 이렇게 먹기 힘들잖아요 애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대부분 자세히 인터넷 찾으신다면 낙지 탕탕이라고 하시면 이놈이 못 도망가게 잘게 잘게 썰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참기름에 버무려서 먹으면 그것도 별미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조금 추하잖아요 그렇죠? 딱딱딱 참기름을 딱딱딱 찍으시고 난 내 입으로 직행한다 아아 나 하나 먹어 와 역시 역시 성환입니다 겁나 잘 먹어 넌 날 이길 수 없다 근데 저는 낙지를 항상 네 대가리는 이제까지 생으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모든 연안소에는 대가리에 쏠렸다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가리에 여기에 먹물이 있거든요 먹물이 네 저는 먹물이 지금 다 새 버렸어요 아따 너무 헤아리고 낙지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마늘과 한번 먹겠습니다 저 한국인들은 마늘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만의 소스거든요 이게 쌈장이라고 이거 쌩으로 먹어요 엄청 잘 어울려요 자 저 이제 머리 먹겠습니다 이놈이 시라고만요 봐봐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참기름에 콕콕콕 오미 줄어들었다 콕콕콕 너 하시고요 나 진짜 찐이다 어머 이거 조각 아 오 와 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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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를 안 씹혀 이거 절방 버리고 왔어 응 절방 버렸어 근데 줄어든지 이거 도장 없구나 그랬구나 나 너무 안싶어서 카메라 끄고 나 계속 보고싶었어 쟤가 이빨을 안좋아요 자 이렇게 머리를 잘라도 아직 살아있거든요 얘는 머리 잘라도 다 삽니다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먹으면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자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뭐 산전인데요 자 2라운드 시작 진짜 진짜 목에 걸렸어 여러분 저 목에 걸렸어요 진짜 버렸어 먹다가 나 죽을뻔했어 진짜 여러분 살아있는 나서 조금씩 먹어야 돼 비켜? 응? 아니 이제 다 먹은 것 같은데요 짠 낙지 짠 아 낙지 두 마리가 되게 적다고 생각했는데 많이요 그치 저희 이렇게 낙지 먹방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어 오랜만에 낙지 먹어서 그런지 좀 생으로 이렇게 먹는건 처음인데 근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낙지가 그냥 건강에 좋으니까 기력 보충 낙지 먹방 여기까지 하구요 저희는 또 다음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춥빠라기 안녕히 계세요.